. 블랙핑크 로제 나이키 국적 과거. 판타스틱 듀오의 로제가 출연했습니다. . 정말 음색이 독보적이라 몽환적이기까지 하더라구요. 직접 손글씨로 쓴 지원서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블랙핑크 로제 프로필. 나이 97년생 올해 20세. 키 168cm. . 국적 뉴질랜드. 본명 로제너박 박채향. 가족관계 아버지, 어머니, 언니. 학력 캔터브리 걸즈 세컨데리 칼리지.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 팀 내에서 메인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 뉴질랜드에서 태어나서 호주에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 2012년에 호주에서 YG 오디션을 통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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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유도 같이 작업을 하고 싶어할 정도로 매력적인 음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 이미지가 작아워 있는데요. 실제 성격은 판디유에서처럼 수줍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허리 사이즈가 19인치라는 소문이 있었지만 복면가왕을 통해 24인치로 밝혀졌습니다. 블랙핑크 로제의 과거 사진, 연습생 시절 몸매를 보면 정말 말랐었습니다. 데뷔 전이나 지금이나 외모는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나이가 16살 때 지드래곤 결국 피처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름이 물음표로 되어 있어서 많은 팬들이 궁금해했죠. 주어돌 출연 당시에 자신의 아빠가 정현돈과 많이 닮아서 집에 온 것 같다는 말을 했었죠. 평소 거미애의 보컬 트레이닝을 받는 게 꿈이었다고 하는데요. 과거의 거미 소속사가 YG였기 때문에 소속 가수들이 많은 트레이너를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셨습니다. 람이 무한의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ating. 장실의 전쟁을 한데요.